K.H.L. 시즌 후반기에 접어든 K.H.L.은 서서히 플레이오프 진출팀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K.H.L.의 올 시즌 현재 순위 판도를 짚어보겠습니다. N.H.L.에서는 콜럼버스 블루제키츠가 4연승으로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선두로 올라섰는데요. 한 주간의 N.H.L. 동향, N.H.L. 하덴낫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샤리 가이사키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하이원의 5연승을 저지하고 리그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는 팀 창단 후 첫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되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사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81회 시작합니다. 대화인더넷 181회입니다. 오늘 1월 17일 목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1월 17일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아샤리그 중계 일정도 있고 해서 이번 주에 일정을 잡기가 좀 애매했었는데 미루기에는 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주도 중간에 모였습니다. 네, 일단 국내 경기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제 스케줄 기준으로 해서 정했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대명과 푸블 2연전을 마치고 나서 한번 모여서 짧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전, 시즌 최종전까지 돌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녹음 24일 목요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180일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보고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남훈킴 님이 매주 댓글 주시네요. 기뻐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기뻐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킹스가 막장 대결에서 오타와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눕독이 공식적으로 사악한 덕스교에서 킹스교로 개종하였습니다. 다시 하시면서 링크를 하나 걸어주셨는데 눌러보니까 수눕독이 LA킹스에 반지를 끼고서 방송 중계속인 것 같은데요. 킹스 팬이다라는 거를 인증하는 장면입니다. 오타와의 승리하였다. 저희가 승점도 높습니다. 아, 그래요? 수눕독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갈아탄 거를 또 공개한 모양이에요. 네, 그날 LA 방송 중계진에서도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초청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경기 DJ까지 좀 맡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수눕독 지난 올스타전에서도 예, 뭐 DJ인 같은 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화학기에 재미로 붙인 선수 이름은 잘 모르는데 좀 그 경기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많이 있는 좀 이런 팬 같은 느낌이 나서 예, 여러모로 좀 뭐랄까 저별 넓히는 데는 좀 좋은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남은킴님. 킹스 팬으로서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내신 것 같네요. 네, 느껴집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유튜브에 댓글이 또 두 개가 있네요. chan.gill 찬길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대명이 1위로 올라오고 하이원이 한라까지 잡아서 승점을 쌓아가고 있는 등 어느새 국내 팀들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5위 안에 모두 들어서 아주 기쁩니다만 정작 응원하는 한라는 4위까지 내려왔네요. 순위 싸움이 치열해져서 정말 어느 팀이 우승할지도 궁금해지고요. 이대로 국내 팀들 모두 5위에 들고 플레이오프도 국내 팀끼리 해서 한라가 우승하면 좋겠네요. 한라 화이팅! 한라 팬이시군요. 한라가 그렇죠. 경기 안 하는 동안에 4위까지 내려가는데 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팀 세 팀이 다 플레이오프에 간다는 건 국내 많은 팬분들을 만족시킬 것 같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낙무아이님 댓글 있어요. 대명은 국내 선수들을 좀 기용하세요.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국대까지 한 분인데 저렇게 놔두시는 건 고문 아닌가요? 라는 댓글입니다. 대명이 최근에 외국인 선수 비중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요즘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 별로 없지 않나요? 실상? 돌아가면서 앉아있죠. 김범진 선수나 최신영 선수가 그 선수 수비수 한 명 정도만 지금 앉아있는 정도 아닌가? 다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씁쓸한 그거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나가고 없네요. 국내 선수들을 더 보고 싶다라는 또 팬분들도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낙무아이님 댓글도 감사히 보고 갑니다. 팝빵 댓글 지난주에 아스피린03님이 하이원 고향 경기 직관한 댓글에 대해서 S.Y.더맨님이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하이원 구단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향이나 서울 은평구 쪽 사는 사람들 링크로 불러올 수 있다 봅니다. 하셨어요? 그쪽이 가장 가까워요. 고양시, 서울 은평구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고향 어울림놀이가 가기는 제일 편하죠 사실. 근데 안 오시잖아요. 요즘 갈 수가 없어요. 아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군요. 제가 뭐 저 즐기겠다고 애 둘을 그냥 맡겨버리고 나가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둘째가 좀 뛰어놀기 시작하면 같이 오면 좋을 텐데.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가고 싶죠. 저도 보고 싶죠. 눈치가 보여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엘스와이더맨님이 댓글을 또 주셨네요. 월요일에 주신 댓글인데 핀란드가 최근 세계 주니어 대회 우승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014, 2016년에 이어서 이번 2019년도 우승했네요. 물론 이 대회에서 성공이 성인 레벨까지 반드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린 선수들의 잠재력이 다른 라이벌 국가들보다는 높다 볼 수는 있어서 향후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도 핀란드의 경기가 좀 더 기대되긴 합니다. 아시아리그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군요. 플레이오프 가시권 이상 팀들 간 순위가 한두 경기만에 계속 변동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칫 한라가 4강 직행에 실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셨어요. 180회에 또 5천 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핀란드의 월드주니어 우승 녀석 기자님 향후 성인 레벨 대회에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어진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2014, 16년 19년에 우승 19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엘리톨바넨이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그때도 말씀드렸죠. 탈비티에라든지 카포카코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2016년에 주력으로 활동했던 선수들이나 14년에 주력했던 활동의 선수들은 지금 다 한 자리씩 하고 있습니다. 미코 란타넨 그리고 예세플루에르비 그 다음에 세바스티아 나호 테이보 테레베이는 여러 선수들이 지금 다 NHL에서 한 자리씩 거의 에이스급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성인 무대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잠재력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 이 측면에서는 약간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부분이 전력적으로 더 센고 좋은 선수들이 더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단기전의 특성상 그리고 핀란드나 스웨덴이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아주 크게 진짜 아주 엎을 수 없을 정도로 전력차가 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전의 특성상 우승을 하는 물론 우승을 세 번이나 한 건 분명한 실력이 틀림없습니다만 잠재력인 특면은 다른 나라도 사실 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스웨덴도 뭐 여러 계속 지금 뭐 말씀드리지만 나스믄스 달리 그 다음에 뭐 엘리아스 페테레소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으면은 또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그림이 완전 판더가 달라지는 그림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팀워시 릴레그램 뭐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뭐 비슷비슷하다. 뭐 이제 라이벌 국가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결국 비슷비슷한데 좀 성과를 낸 부분은 어쨌든 칭찬해 줄 법하다. 이런 부분은 예 저도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수층이 두텁기로 따지면 캐나다 미국 그쪽에 비할 바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캐나다를 야 진짜 뭐 사실 이길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러시아도 사실 굉장히 장난이 아니고 미국도 최근에 주니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정착을 시키면서 좋은 주니어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월드주니어 챔피언십도 사실 미국이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꾸준하게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예 뭐 이 정도를 줄이겠습니다. 핀란드가 주니어 챔피언십 이번에 성과 역시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는 그런 단기전 대회에서는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참제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S.Y. 더매님이 대표적인 또 안양할라 팬이신데 필라가 4강 직행에 실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필라 팬분들도 하시기 시작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일주일 더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번 사실 일본 4연전을 끝까지 딱 보시면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4강 직행이라는 것은 3위 안에 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 바이킹님이 주셨어요. 수요일에 주셨는데 에휴 부스턴에 지고 콜로라도에 지고 그리고 플로리다 원전 갑니다. 4연패나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토 팬이십니다. 바이킹님 두 경기 다 답답해서 막판엔 경기를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꼴리 두 명 다 부상이기도 했지만 스테디 프레디가 콜로라도전에서 돌아왔는데도 말입니다. 2월 데드라이 전에는 수비수 보강을 안 하고선 컵은 무척 힘들겠어요. 닐랜더나 캐드리 등 공격자원들이 퍽만 쫓다가 네트앞이나 미드 지역에서 상대 선수를 오픈으로 찬스를 주는데 한숨 많이 쉽니다. 리플레이 보면 공간이 뻥하고 비어있어요. 이들 뿐이겠습니까? 수비수들 다 그래요. 답답하십니다. 참 크롬발드님 여쭤보셨나요? NHL 주간 파워랭킹 ESPN이나 CBS 스포츠에서 기사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주간 변동순위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11자 기준 당연 볼츠 꼭대기 센스 마지막에 있네요. 이번 주도 잘 듣고 갑니다. 미세먼지가 많다죠? 건강 조심하시고 추위 잘 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도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셨습니다. 크롬발드님 지난번에 댓글 주신 부분에 대한 또 설명해주셨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저는 주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간이라고 확정을 해주셨었어요. 이번 주 초에 월요일 화요일에 한국의 미세먼지가 역대급이었어요. 건강 다들 조심하셔야겠고 토론토 경기력이 매우 답답한 것 같은데요? 진짜 답답합니다. 저는 이 팀이 초중반에 잘했던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이 흐름이 둔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둔화의 시작은 안데레센 선수가 부상에서 이제 부상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었어요. 지금 순위표를 보시면 어느새 이제 토론토가 전체 2등을 했을 때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어느새 콜럼버스나 워싱턴에서 따라 잡혀버렸어요. 승점에서 지금 1점 차 뒤지는 상황이고 물론 한 경기 여유가 있어서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안데레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활약을 항상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이상하게 토론토 선수들이 아 우리 주전골류를 너무 믿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위험지역에서의 슈팅 허용 빈도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또 경기를 아무리 안데레센 골이라고 하더라도 못 막는 법이 생길 수 있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격까지 둔화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기를 더더욱 잡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토론토의 공격 자체는 정말 이제 화려하고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탑2 수비수가 없고 셧다운 디펜더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약점을 전혀 이제 결과적으로 상위 지금 팀들이랑 가장 큰 차이가 그거거든요. 지금 토론토가 이제 이 부분에서 또 보강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공격력이 약화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위 지명권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이런 공격 자원에서 이제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트레이드 카드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토론토가 많이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82경기를 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 한 번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토론토가 지금 찾아온 것 같고요. 이 이제 고비를 한 번 넘기면은 좀 수월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고비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토론토가 주춤하면서 템퍼베이는 더 달아나버렸고요. 사실 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승점 차이가 16점이 납니다. 경기는 두 경기 경기는 두 경기 더 했거든요. 그런데 승점 차이가 16점이나 나는 거는 단순 계산을 따져도 지금 경기 차만 해도 8경기가 차이 난다는 것 같아요. 동부는 지금 템퍼베이 완전 독주 그리고 그 밑으로는 또 상위권이 치열한데 그래도 상위권에 또 제일 위에 2위, 3위권의 토론토가 아직은 있어요. 뭐 그 부분은 있고 그런데 서부의 지금 퍼시픽 디비전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캘거리가 지금 64점이거든요. 그래도 템퍼베이랑 10점이 차이가 납니다. 이 형폴로 참 무심무시한 지금 페이스를 템퍼베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막상 또 정규리교 때 이렇게 독주하는 팀이 결국은 컵을 못 들던데 그렇죠. 뭐 체스카 모스크바 워싱턴 캐피털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워싱턴이야 뭐 작년에는 아주 정규 시즌에서 압도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규 시즌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 전 2년 동안을 생각을 해보면 우승 못했거든요. 체스카 모스크바 KHL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흐름을 플레이오프까지 사실 템퍼베이가 이 경기를 유지한다면 저는 템퍼베이가 올해는 우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깁니다. 시즌은 굉장히 길어요. 이동안 한 번 이제 부진을 겪을 때가 한 번 옵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시즌 후반이 된다? 잃어버리면 또 템파 입장에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즌은 길고 아직 경기는 남아있습니다. 각 팀들의 팬분들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고 계속 응원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모든 댓글을 다 살펴봤습니다. 한 주 동안에 참여해주시고 의견 주시고 후원해주시고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81회 KHL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KHL이 아무래도 NHL보다는 정기리구 일정이 빠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서서히 플레이오프 진출팀 윤곽이 나오고 있다고요? 시즌이 사실 거의 팀들이 한 10경기 정도 남은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최후반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 확정짓는 팀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확정짓는 팀은 체스카 모스크바입니다. 승점 지금 84점을 기록하고 있고 42승 7패에 연장 들어간 이후로는 아직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7패가 다 정규패입니다. 이 정도로 정말 막강한 유용을 올해 과시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부에서 압도모빌리스트가 두 번째로 플레이오프를 진출한 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가 79점으로 세 번째 아방가르도 옴스크 그 다음에 아크바르스 카잔 이렇게 5팀이 플레이오프를 확정짓는 결과가 나오게 됐네요. 그렇군요. 서부, 동부 나눠서 현재 순위 판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서부의 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요 캐릭터의 헬싱키가 부진하기 시작을 했고 디나 모스크바가 역습을 펼치고 있다. 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1, 2강 체스카 모스크바 스카는 입이 아프도록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팀은 항상 1, 2위라는 팀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외해 드리겠습니다. 4강팀의 변화는 없어요. 체스카 스카 로코모티브 요 캐릭터 요 4팀의 변화는 없는데 요 캐릭터가 최근에 아드미랄한테도 지고 페이스가 쭉쭉 떨어지면서 로코모티브한테도 3위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1월 13일부터 사실 극동부 원정 아드미랄 그리고 쿨룬 이렇게 아무르 하바롭스크 이런 일정을 아무르 하바롭스크까지 극동지방 원정을 치르게 되는데 아드미랄한테 덜미가 잡혀버렸어요. 이거는 사실 생각도 못한 결과가 펼쳐졌고요. 최근 오전에서 2승 3패밖에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순위가 4위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로코모티브에게 3위를 내줬고 지금 4위 이렇게 되면 이제 5위 이하 팀들에게도 쫓기는 형국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승점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쫓기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설명드릴 디나모 모스크바의 역습 이것 때문에 또 약간은 피곤하게 됐어요. 시즌 중반까지 플레이오프권을 헤맸습니다. 사실 뭐 8등 9등 막 이러면서 야 올해 디나모 모스크바가 참 돈을 많이 썼거든요. 선수를 영입하는데 그리고 좋은 선수도 많이 영입을 했고요. 그런데 디나모 모스크바가 결국 바딘시파초프 선수와 카가리츠키라는 이 탑2 공격수가 완벽하게 살아나면서 팀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압도모빌리스트 압도모빌리스트 요케리트 아크바레스트까지 동서부로 아우르는 강호들을 다 잡아냈어요. 단점차로 그냥 다 잡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부 5위까지 순위가 상승을 했네요. 지금 그런데 지금 좀 자세히 보시면 12월부터 이제 이 좀 연승 승리 좀 좋은 분위기가 시작을 했어요. 12월부터 지금까지 12승 4패입니다. 사실 어디 지금 강호들을 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디나모스크바가 승률이 8할이네요. 12월? 네. 12월 1월 지금 1월 중순까지잖아요. 지금까지 12월부터의 결과죠. 8할 지금 승률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4위가 요 캐릭터잖아요. 지금 플레이오프가 그대로 진행해서 만나게 되면 이 두 팀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캐릭터에 올해 3번 붙어서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요 캐릭터가 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네요.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 캐릭터가 점점 답답해지는 거고 요 캐릭터가 지금 이런 결과를 피하려면 무조건 로코모티브에게 이겨서 3위 자리로 올라가야만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현재 4위 요 캐릭터 5위 디나모 모스크바 간의 거리도 좀 중요한데 상대전적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지금 이 순위가 그냥 순위가 아니구나 라는 또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5등 같지 않은 5등 5등이지만 더 센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고요. 그 아래는 사실 스파르트 모스크바가 디나모 모스크바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승점이 2점 차이밖에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위 향상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면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스파르트 모스크바가 좀 주퍼라고 할 수 있는 호흘라초프 선수가 부상 공백으로 인해서 약간 좀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면도를 해두시면은 좀 유기가 예상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테아지 소치 디나모리 리가가가 각각 7,8,9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플레이오프 마지막 두 자리를 요 세 팀이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비테아지가 지금 7위예요. 그런데 이 팀이 진짜 도깨비 같은 팀입니다. 막 이러다가 막 스카도 잡고 디나모스크바도 이 분위기 좋은 디나모스크바도 막 잡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도 7위로 올라오지만 스카 입장에서는 참 달갑지는 않은 상대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디나모리가는 소치랑 약간의 점수차가 있지만 이 팀도 마이온 선수같이 수비진에서 힘을 실어주는 선수들이 있고 이변을 만들어내기는 충분한 팀이기 때문에 요 세 팀의 마지막까지 어떤 두 팀이 남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서부의 상황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동부를 볼텐데 동부의 현재 순위판도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혼전에 키를 쥐고 있는 팀이 있는데 그 뒷팀은 아방가르도움스크와 바리스타스타나 지금 현재 동부는 상위 4개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팀이 승점 4점에 걸리면서 2, 3, 4, 5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치열하네요. 그 4팀이 어디냐면 아방가르드 아크바르스 메탈루르크 바리스입니다. 근데 참 지금도 침칠한 공방전이고 이 공방전은 시즌 끝까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공방전이 재미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KHL 특유의 디비전 1위 상위 시드 배정 제도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요? 지금 동부에는요. 할람호프 디비전이 있고 체르니세프 디비전 이 두 개의 디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람호프 디비전의 1위는 아프바르스입니다. 근데 아프바르스는 제가 KHL 방송 때마다 언급을 드렸지만 올해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그리고 승점도 79점으로 사실상 동부 1위를 확정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팀이거든요. 그런데 체르니세프 디비전 1위인 아방가르드는 승점이 71점입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서부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서부 1등 체스카 84점 서부 2등 스카 79점 그리고 앞서 모빌스 79점 71점 그러니까 상대방적으로 약한 팀이 동부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드를 약한 팀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할람호프 디비전에 같이 소속 있는 앞서 모빌스랑 같은 디비전에 소속이 되어 있는 팀은 아크바르스와 메탈루르크 이 두 팀이 승점이 70점 68점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 두 팀은 결코 이번 시드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면에 체렌세프 디비전에 소속된 바리스 아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67점입니다. 두 게임이 차이가 나죠. 충분히 반전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따라잡으면 순식간에 바리스가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지금 메탈루르크와 아크바르스가 상당히 좀 괜찮은 상승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이 혹시나 3,4위에서 자리가 안 바뀌는 상황이 나죠. 그러면 아방가르드와 바리스는 2등이랑 5등이라는 정말 뭐 천지 차이가 나는 대진운이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등이랑 5등은 홈하이스 어드밴티지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위를 하게 되면 사실상 동부 결승이라고 할 수 있는 압토밀이스트를 만나지 않는 한 무조건 홈하이스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5등이 되면 그게 안 됩니다. 사실상 홈하이스트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홈하이스의 이점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유불리가 걸려있는 이런 중요한 국면까지 되기 때문에 이 4팀이 이 4팀 중에 어느 팀 특히 이제 아방가르드와 바리스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올라가게 될지도 참 궁금하네요. 아방가르드 아크바르스 거기에 메탈루르크에 바리스까지 4팀이 2, 3, 4, 5, 5, 2 촘촘하게 붙어있는 것 이 결과도 주막이 되고 지금 디비전 간의 승점 편차 그렇죠. 이게 또 나중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KHL 정규리그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잡을 최종 팀들은 누가 들런지 또 그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NHL 핫앤낫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NHL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핫 두 팀 낫 두 팀을 선정해 주셨네요. 매주 느끼는 건데 NHL은 연승과 연패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로 연승과 연패가 극명하게 갈렸던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팀 뽑아내기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건 좋은 것 같고 가끔 이제 연패 팀은 조금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연승 팀은 진짜 지금 같은 경우 세너제 같은 경우 지난 방송 소개 이후에도 또 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7연승까지 연승이 늘어난 상황이고 베이거스도 상당히 최근에 좋고 이런 걸 보면 연승 연패 이런 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핫앤낫 오늘 핫 메인을 차지한 팀 오랜만에 하덴낫에 등장하는 것 같네요. 4연승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선두로 올라선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입니다. 예 이 팀이 참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템퍼베이저는 대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내쉬빌 워싱턴 레인저스 데블스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딱 4연승 싹쓸이 하면서 경기력이 상당히 올랐어요. 진짜 경기력이 올랐고 선수들의 자신감이 오른 게 경기 내에도 많이 보여주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워싱턴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약간 이제 워싱턴에도 시즌 중반에 위기가 찾아온 거죠. 워싱턴을 밀어내고 1위 자리를 올라가게 됐네요. 디비전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 한번 짚어볼까요? 한번 콜럼버스는 좀 내부적으로 악재가 한번 찾아온 게 뭐였냐면 콜럼버스의 넘버원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세르게이 보브로프키 선수가 템파베이전에 사실점을 하면서 강판이 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선수가 벤치를 이제 강판이 됐으니까 벤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벤치를 안 지키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좀 이런 답답한 상황이 나왔어요. 화났나요? 시키려고 샤워하러 들어갔나?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안 끝났는데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벤치에 멋대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좀 규위를 깼다라고 봤기 때문에 팀내에서 징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출장을 하지 않는 한 경기 출장을 하지 않는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백업골린 유나스 코르피살로 선수가 보브로프키 선수 생각 아예 안 날 정도로 공백을 너무 훌륭하게 메워주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주전급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 지금 보면 콜럼버스가 주전과 골 백업이 바뀐 느낌으로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코르피살로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코르피살로 선수가 어떤 경기에 출장을 했느냐라고 하면 네슈빌 워싱턴 유세진 선수 출장을 했습니다. 네슈빌 워싱턴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네슈빌이 지금 부상자가 복귀를 하면서 상당히 경계를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경기에서 50일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세이브 성공률은 94.9%입니다. 이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 승리를 견인을 했고 팀이 결과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전골이 버브로프스키 선수의 일탈 그런데 그게 오히려 코르피살로 선수에게는 기회가 되면서 그렇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콜럼버스네요. 그 외에도 어떤 상승세 요인이 있을까요? 득점에서 확실하게 폭발력이 생겼고 파나린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는 부분도 지금 콜럼버스가 4연승을 달릴 수 있었던 큰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골을 몰아넣는 능력이 확실하게 살아났다라고 할 수 있고 이번 4연승 기간 동안 좀 많이 도포했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슈빌전 11초만에 두 골을 넣은 장면이 있었고요. 레인저스전 4분만에 두 골을 넣었던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같은 경기 레인저스전에서는 또 조금 지나서는 3분만에 두 골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또 짧은 기간 기간에 차이 있지만 4분만에 두 골 3분만에 두 골 뭐 이런 식으로 또 몰아넣는 능력을 과시했고요. 뉴저지전 역시 1피리어드 3골을 몰아치면서 좀 확실하게 흐름을 타면은 진짜 콜럼버스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파나이린 선수가 또 이번 4연전 동안 참 눈에 띄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4경기 동안 7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쉬빌 워싱턴전 결승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워플레이에서 3개 골을 몰아쳤고요. 포워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당 20분이 넘는 활약을 해주면서 팀의 에이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해결사 게임 브레이커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세의 큰 역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이 자신감이 많이 붙어있으면서 페널티 킬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베이스 오프 부분에서 젊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지금 콜럼버스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붙어있는 모습이 많이 나와있고요. 그 토토렐라 감독이 연습을 취소하고 쉬어라 할 정도로 참 분위기가 많이 올랐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득점 집중력이 좋았고 또 그 안에는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가 있었네요.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 참 오랜만에 언급이 되네요. 네. 파나린 선수가 사실 조용하고 꾸준하게 지금 경기당 거의 1포인트씩 해주면서 콜럼버스에 들어온 이후부터 있었는데 좀 이번 주는 확실하게 눈에 띄는 활약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간만에 언급을 드리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 이 연습기자님이 굉장히 덤덤하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본인의 최애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핫 메인 오늘 콜럼버스 블루 제키츠였고요. 두 번째 핫팀 보겠습니다. 이 팀도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드디어 언급을 드립니다. 몬트리얼 커네디언스 몬트리얼 커네디언스 연승 카세 올라왔습니다. 3연승을 달리면서 와일드 카드 및 디비전 3위 경쟁에도 지금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에 집어들었고요. 3연승 대상이 콜로라도 보스턴 플로리다입니다. 근데 보스턴이 섞여있네요. 보스턴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3위 대결 애틀란티키비전 3위 대결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승리가 상당히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드디어 몬트리얼을 한번 보아봤습니다. 몬트리얼이 계속 중하위권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슬금 슬금 올라옵니다. 조용히 조용히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몬트리얼 전반적인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또 짚어본 부분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팀이 재편이 됐어요. 와 이렇게 빨리 팀이 재편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팀이 잘 재편이 됐고요. 지난해 큰 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하위권을 맴돌면서 참 큰 부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패처레티 선수라든지 플래카네츠 선수 굉장히 베테랑 선수들을 다 이제 계약을 하지 않거나 이러면서 놔줬고요. 그리고 성장 정책에 들어섰던 갈채녁 같은 선수들도 과감하게 트레이드를 해버리면서 공격진을 재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시즌은 시즌 초반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맥스도미 선수 갈채녁 선수의 트레이드로 넘어온 선수죠. 이 선수가 팀의 돌격대장 역할을 하면서 완벽하게 일라인 포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무게를 실어주고 있고요. 지난해 베이거스에서 많이 부진했죠. 그러니까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참 많은 걸 넘겨주고 베이거스가 공들여서 영입을 했었는데 별로 한 게 없었습니다. 베이거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타타르 선수의 영입 자체도 아 약간 좀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지금 타타르 선수가 몬트리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타타르 선수가 드래프트 이전에 그 기대치 모습을 몬트리올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부활을 성공을 했고요. 예스베리 코트카미니에미 선수 역시 1년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상당히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몬트리올이 왜 이 선수를 3순위까지 사실 저는 아직도 3순위는 좀 높은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높은 순위를 받지 않고 지명을 했구나라는 모습이 점점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3라인에서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자잘자잘하게 영입한 단호 선수 원래 있었죠. 레코넨 선수는 원래 있었고 에르미아 이런 선수까지 공격진의 깊이를 보강을 하면서 단호 선수나 레코넨 선수 레코넨 선수도 좀 작년에 약간 부진했는데 올해는 또 확실하게 또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공격진의 깊이 까지도 보강이 되면서 공격진이 재편이 됐습니다. 수비진도 사실은 저는 좀 베테랑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렛 쿨락이라든지 마이크 라일리 같은 어린 선수들을 두 번째 세 번째 페어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두 선수가 베테랑인 알즈너 선수라든지 슐렘코 선수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색깔이 1년 만에 확 바뀌면서 젊고 빠른 팀 최근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팀이죠.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죠. 이런 모습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을 하면서 몬트리올이 어떻게 보면 강호 어떻게 보면 지금 강호의 반열에 올라오기 거의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재편이 됐다. 전력이 재편이 됐다라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몬트리올이 올 시즌에 나갈 선수를 나가고 들어올 선수를 들어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바뀐 선수단 구성이 긍정적인 지금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몬트리올의 조용한 상승세 올 시즌 끝까지 갈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근 3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불안한 요소가 보이지 않나라고 싶어요. 좀 수비진에서 그래도 약간 정돈이 되지 않으면서 슈팅을 너무 많이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유리한 경기 운영 자체는 하지 못했어요. 이번 3경기에서는 그런데도 어쨌든 이겼다라는 부분은 뭐 니에미 선수도 그랬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선수 같은 경우 NHL에서 진짜 뛰어난 골이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량 자체도 뛰어나야 되지만 지는 경기를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기 40개 받고 50개 받아도 이거를 프라이스 같이 버티면서 이기는 그렇죠. 정말 결정적인 거 하나씩 막아주고 흐름 넘어가는 거 막아주고 이런 게 돼야 진짜 특S급 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프라이스라는 골이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3경기에서 슈팅 저지 부분이 정말 최악임에도 불구해도 경기를 이기는 이런 상황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3경기에서 124개의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40개 이상. 그렇죠. 경기에서 40개 이상을 허용을 했죠. 참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 뭐 수비가 거의 안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아무리 프라이스 선수가 뛰어난 골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경기 운영이 계속 매경기 지속이 되면은 NHL을 레벨에선 사실은 유지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단하다고 하는 존 깁슨 올해 그렇게 좋은 모습을 존 깁슨이라든가 룸드크비트 선수라든지 다 지금 또 조금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두 선수가 이런 거를 봐도 참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계속 이제 슈팅을 매경기 40개씩 허용을 하고 그러면은 경기가 잡을 수 있는 경기도 잡을 수 없어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런 수비진에서 공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라이스 선수의 짐을 덜어줄 만한 동료 선수들의 수비에서의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몬티렬 케네디언스네요. 핫 오늘 콜럼보스에 이어서 몬트리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낫으로 넘어가 봅니다. 낫 두 팀 중에 첫 번째 팀 볼까요? 네. 같은 애틀랜틱 디비전 팀인데 버폴로 세이버스입니다. 버폴로 세이버스 3연패 빠졌네요. 플레이오프권에서도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한 상황이고요. 캐롤라이나 템퍼베이 에드먼턴한테 연패입니다. 3연패가 되고 있고 오늘은 지금 경기가 치러지고 있네요. 플레임스한테 1대0을 치고 있습니다. 4연패 위기 17일 현재 한국시각 기준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템퍼베이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너무 세잖아요. 근데 캐롤라이나 에드먼턴한테 진 거는 좀 많이 아깝죠. 플레이오프권 팀이라면요. 그리고 버폴로가 초중반까지 보여줬던 페이스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아까운 경기 결과입니다. 네. 버폴로의 부진 또 짚어봐야죠. 제가 아이클 선수가 경기력이 회복이 생각보다 더더요. 지금 굉장히 더디고요. 12월 말에 부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클 선수는요. 그러면서 10일 만에 복귀를 했는데 캐롤라이나 전부터 다시금 일라인센터로 출장을 하기 시작했네요. 어 연패랑 겹칩니다. 지금 그런데 부상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득점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으면서 복귀 후 세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버폴로는 사실 왜 아이클 선수의 득점을 연급을 드리냐면 버폴로는 아이클 선수가 득점한 경기에서 17승 5패 5연장패입니다. 정말 뭐 훌륭한 성적이죠. 이게 뭐 17승 10패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포인트를 딴 경기가 몇 경기냐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22경기에서 포인트를 따고 5경기에서 못 땄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포인트를 기록을 하지 못한 경기를 살펴보시면 4승 11패 1연장패입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제가 아이클이 득점을 하고 포인트를 올리냐 모두 올리냐에 따라서 승률이 갈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갈리네요.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연전 역시 이 트렌드를 그대로 보여줬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이클이 해주지 못한 것이 또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있네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역습 수비에서 너무 큰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수비진이 굉장히 깊게 과담을 하는 과정에서 턴오버가 한 번 딱 발생을 하면 그 백업 과정에서 포워드가 조금 백업이 늦는 상황이 계속 나오면서 역습 찬스를 너무 많이 내주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수비감에서의 불안감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 상대방에게 아웃넘버를 상황을 굉장히 많이 연출을 하면서 상당히 불리하게 게임을 이루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제일 극명하게 나타났던 경기가 에드먼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는 대량 실점을 하면서 아주 참패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서 줘요. 그런데 이 피라우슬리 감독이 예전에 내쉬빌 프레데터스에서도 코치 생활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면 내쉬빌이 그때 스탠리컵 결승전에서 피스버그에서 당했을 때랑 굉장히 느낌 비슷해요. 그런 걸 보면 시스템에서 문제를 다른 팀들이 간파를 했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습 수비 백업 수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한시라도 빠르게 조율이 안 된다면 지금 버펄로가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한시라도 빨리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시라도 빨리 수비진을 조율을 해야 된다. 수비 시스템 역습 특히 역습 수비 부분을 조율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좀 원하는 결과는 얻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잭 아이클이 회복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역습 수비를 정비해야 된다는 점 선수 개인적으로 또 팀적으로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버펄로 세이버스의 현 상황이네요. 낫 한 팀 더 있습니다. 이 팀 꼽지 않을 수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지난주에 한 점 건너뛰었는데 어디죠? 엔하임덕스입니다. 엔하임덕스가 지난 한 주에도 못 이겼네요. 한 번도 못 이겼고요. 12연패를 달리면서 이거 9단 기록 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2연패 물론 이제 OT패 포함해서 12연패가 그냥 그냥 패만 깔끔하게 패만 승인이면 승인 패만 패 딱 이것만 카운트를 했고요. 큰일이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2013년 14시즌에 유저지 데블리스가 13연패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나온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지면요. 그걸 근접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NHL 최다연패는 17연패로 74년 75년 시즌에 워싱턴 그리고 92년 93년 시즌에 세너제 이 두 팀이 17연패를 17연패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애너아임 구단 자체로서는 이미 최다연패 그렇습니다. 최다연패가 확정이 됐고요. 패배 거둔 상대 보시면 피츠버그 위니팩 디트로이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디트로이트전 까지는 해볼 만했어요. 그런데 디트로이트전 에서도 참패를 당하면서 참 팀이 얼마나 침체기에 빠졌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이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연패에 빠지면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지고 원래 보통 이제 골탠딩이 좀 부진할 때가 있고 이러잖아요. 아니면 수비가 좀 부진할 때가 있고 골탠딩이 올라오면 수비가 부진할 때가 있고 그런데 좀 문제가 너무 복합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계속 꼬이기 시작을 해요. 덕스의 득점은 지금 사실상 실종된 거나 마찬가지로 골을 아예 못 놓고 있습니다. 연패가 시작된 12월 18일 레인저스전 레인저스가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죠. 올해 그런데 경기 내내 15개밖에 슛들이 때리를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단편적인 예고요. 버팔로전에서는 40개나 슛을 쐈습니다. 그런데 한 골도 넣지 못했네요. 에너먼턴전도 39개나 쐈는데 무득점이었습니다. 정말 경기에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이게 해결이 될 여지가 나오지 않고 있고 덕스가 12연패하는 동안 고작 20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경기장 1.6골이죠. 2골을 못 넣고 있는 저주한 득점이요. 1.6골로는 사실 NHL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명한 결과고요. 참 상황이 너무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골을 많이 넣는 경기도 없었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4골 넣는 피츠버그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는 7실점을 해버리네요. 이러니까 참 여러모로 붕괴가 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당 1.6골 한 골도 먹지 않아야 이길 수 있다는 예산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수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겠죠? 안 되고 있죠. 팀 상승대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 있었던 존 깁슨 선수가 지금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반 상승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존 깁슨 선수였어요. 그런데 깁슨 선수가 11경기에서 12연패 기간 동안 11경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35실점 세이브 성공률 89.5%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정말 94%까지 올라갔던 세이브 성공률을 그러니까 유지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을 제가 방송 중에도 누적 계속 언급을 드립니다만 이 94% 이런 건 사실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 스탯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아시아 리그에서 달튼 선수라든지 이바노프 선수가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런데 NHL 같은 리그에서는 사실 이게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91점 대 중반이라든가 92점 대 초반 정말 특급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로 평균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89.5% 하면 거의 평균에 수렴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참 앞서서 좀 언급을 드렸지만 득점력에서 살짝 해결 조짐이 보였던 경기가 피츠버그 위니팩전이었습니다. 4골 3골을 각각 득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두 팀은 좀 강호에 들어가는 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텐닝이 무너져버리면 사실 경기를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깁슨 선수의 좀 붕괴되는 부분 역시 참 덕스가 답답한 시즌을 지금 중후반기에 넘어가는 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NYM 덕스 12연패 그 과정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게 악재의 또 악재인 것 같아요. 부상 선수들도 있잖아요. 부상 선수들이 또 발생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부상 선수들이 좀 돌아와서 팀 전력이 갖춰진다 싶으니까 갑자기 12연패하기 시작하고 12연패를 한 도중에 주축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캐슬러 실픔베르베리 이런 선수들이 1월 15일 경기에서 둘 다 부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두 선수는 굉장히 2라인이나 3라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백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전력 하강 요인이 또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참 답답한 시즌이 점점 답답해지고 있고요. 이미 라이언 밀러 선수가 백업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활약을 거두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부상에서 이탈하면서 깁슨 선수가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을 했고 기량이 이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상은 꼴리 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진에서도 또 지금 커진 상처 부위가 더 커진 이런 그림이 됐고요. 참 어려운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12연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점 47점으로 와일드카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해한 거예요. 아직 순위는 그렇게 바닥은 아니에요. 네. 바닥은 아니에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희망이 있다는 것 자체도 참 놀랍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은 서부지구는 참 전력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상위권 팀들은 막 다 60점을 넘어가고 있는데 플레이오프 막착권 팀들은 50점 47점 막 이렇거든요. 지금 센트럴 디비전 미니팩 메쉬빌 둘이서 독주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퍼시픽은 또 세 팀이 독주하고 있잖아요. 세 팀이 지금 60점이 넘었습니다. 64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뭐 콜로라도 많이 떨어져서 50점이 됐고 델러스 50점 미네우스 49점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엔아의 희망이 있습니다. 센트럴 3위 그리고 그 다음에 와일드카드 아니요요. 퍼시픽이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밖에 노릴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와일드카드 2장이 남았는데 그걸 충분히 아직은 노려볼 수 있는 그렇지. 당장 한 1, 2승 하면 바로 또 올라갈 수 있고 세인트리스 또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세인트리스 45점입니다. 그래서 참 서부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중후반을 들여지면서 치열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느 팀이 올라갈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자 에너아임덕스 12연패 이 연패 빨리 끊어야 될 텐데 다가올 또 한 주 동안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또 에너아임덕스의 경기도 좀 궁금해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NHL 다가올 한 주 동안에 잡혀있는 경기들 중에서 추천을 또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어떤 경기들이 있을까요? 네.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의 이제 일정을 바탕으로 1일별로 이제 없는 날도 있고 사실 지금 NFL 플레이오프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월요일 NFL 풋볼이 결린 날은 별로 이제 볼 만한 대지는 없더라고요. 직접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진 날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일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면 9시 30분 토론토 템파웨이 이 경기가 있습니다. 네. 애틀랜틱 1, 2위전 싸움이고요. 거리는 있지만 1, 2위입니다.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토론토가 어쨌든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로 템파웨이는 충분한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고 10시 같은 날 10시에는 위니팩과는 애슈빌입니다. 어 여기도 그렇죠. 그냥 뭐 이거는 사실 플레이오프 센트럴리비전 플레이오프 2라운드 경기라고 보셔도 그냥 무방합니다. 경기 수가 좀 밀리거든요. 지금 내쉬빌이 살짝 부상자 여파로 부진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쉬빌이 어쨌든 위니팩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꼭 잡아야 되는 경기고요. 위니팩 입장에서도 기선제압을 위해서는 꼭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인 19일은 오전 9시 30분 뉴욕 아일런더스와 워싱턴 캐피털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왜 이 경기를 뽑았냐 라고 하면은 베리 트로츠 감독이 워싱턴에서 맞이하는 첫 경기예요. 이러면 또 스탠리컵을 안겨준 감독이지 않습니까? 팀에 또 각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워싱턴이 많이 페이스가 떨어진 반면 아일스는 상당히 분위기가 올라왔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좀 두 팀 상반된 분위기를 좀 즐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적 아닌 이적한 이재이 트로츠 감독이 친정팀에 어떻게 보면 참 뒤통수를 치느냐 이런 결과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로츠 매치입니다. 1월 20일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에 세너제와 템파 베이그 연계가 있습니다. 이 두 팀은 지금 최근 분위기를 따져봤을 때는 제일 좋은 두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동서를 양면을 해서요. 제가 시즌 초반에는 초중반에는 세너제 이래서는 우승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경기라기라면 충분히 우승 파이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르소 선수 자리를 잡았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안정화가 된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일 건너뛰고 22일에는요. 오전 6시 세인트루이스와 LA 경기가 있습니다. 왜 이 두 팀을 꼽아왔냐라고 하면 2010년대 초반에 1라운드에서 허브한 날 만났던 이 두 팀이었어요. LA와 세인트루이스 그랬던 두 팀이 올 시즌에 2010년대 2010년 후반이 되니까 이 두 팀이 하위권 싸움을 한 팀이 됐네요. 참 세월이 야속한 두 팀이 됐고 세인트루이스가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플레이오프 희망이 아직 있습니다. 근데 꺼져가는 희망을 잡기 위해서는 LA전에서 승리가 필수적이고 LA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하면 10연승 해버리면 또 희망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에게 또 중요한 일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월 23일에는 오전 11시에 캐롤라이나와 캘거리가 대결이 됐습니다. 왜 이 경기를 뽑았냐라고 하면 오프시즌 두 팀이 직접적으로 트레이드를 단행한 바가 있고요. 비엘 피터스 감독이 캐롤라나를 지휘하다가 캘거리로 간 이후에 팀이 캘거리가 스탠리컵 결승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시즌 트레이드로 많은 서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두 팀이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캐롤라이나도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팀에는 전 양 팀의 핵심 선수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팀입니다. 캘거리에는 헤너핀이라든지 린드홀런 같은 선수들이 작년에 캐롤라이나의 핵심 선수들이었고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해밀턴 뭐 이런 선수들이 작년에 핵심적이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날 24일은 좀 많습니다. 세 경기나 되는데 오전 9시 30분에 워싱턴 토론토 메트로 애틀랜틱을 대표하는 강호들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오전 11시 반에는 니네토타 콜로라도입니다. 지금 이 두 팀이 좀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좀 기선을 제압을 할 필요가 있고 와일드카드라든지 뭐 더불어 지금 센트럴 3위 에도 좀 발을 들이려면은 이 두 경기가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일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시에는 네슈빌과 베이거스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슈빌이 이제 주축 선수들이 모두 복귀를 했고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베이거스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이 두 팀이 어떻게 보면 서부 결승전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치까지 1월 24일 이번 주에는 좀 많은 매치를 선정을 해봤는데 네 좀 재밌는 경기가 많을 것 같네요. NFL 플레이오프와 맞물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목되는 경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주 동안의 결과를 주목해보겠습니다. NHL 핫앤낫 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국내 무대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도 정규리그 거의 끝나가고요. 수은이 싸움은 역대급 지금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한 게임 한 게임 정말 중요한 일정을 각 팀들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경기 먼저 리뷰해보겠습니다. 1월 12일 1월 13일 토요일 일요일에 일본 하치노회에서 도우크 프리블레이즈와 사할린의 2연전이 진행됐습니다. 12일 토요일에 양팀의 올시즌 3차전 1피리어드 프리블레이즈가 쇼트앤디드 골로 선제골을 넣었는데 사할린이 2피리어드에만 파워플레이 골 2골 포함해서 3골로 가볍게 역전을 했고요. 또 사할린이 추가 골 이어지면서 결국 최종 스코어는 5대2 사할린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슈팅수는 사할린이 29대25로 4개 앞섰고 사할린의 안드레이스테일마드 선수가 23세이브 2실점 사할린 데니스 콜로버 에프가 오랜만에 12경기만에 서브골리로 라인업에 올라왔어요. 프리블레이즈는 최근 기조대로 하타미츠카즈 선수 나왔는데 24세이브 5실점 기록했습니다. 이날 사할린 나즈르 기치베코프가 역전골 포함해서 1골 2돔 했고요. 로만 코피엔코도 결승골 포함해서 1골 2돔 특히 코피엔코 선수는 이 피로드 3골에 모두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역전에 또 중심에 섰습니다. 사할린 알렉세이 에레민 로만 알렉시프 두 선수가 아시아리그 개인통사 200경기 출장 달성했네요. 사할린이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4위에서 2위로 상승했던 결과였고요. 크레인지 할라가 또 한 단계씩 내려갔던 날이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이 패배로 5강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진 남은 경기 전승을 해도 51점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13일 일요일에 양팀의 4차전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이었는데요. 1피리어드에 알렉세이 에레민 탄악하고 파워플레이 골을 서로 한 골씩 주고받았던 양팀이었고 3피리어드 들어가서 사할린이 다시 에레민 선수의 골로 앞서갑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3피리어드 중반 프리블레이즈 타카시 주니치의 동점골 그리고 3피리어드 종료 38초를 남기고 야마다 준야의 역전골 이 역전골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프리블레이즈가 3피리어드 역전승을 거졌어요. 슈팅수 31대27 사할린이 역시 4개 앞섰고 프리블레이즈 하타 미츠카즈가 29세이브 2실점 최근 7경기 연속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할린은 안드레이스텔일 마흐 24세이브 프리블레이즈 타카시 주니치가 3피리어드 동점골 역전의 발판골이었는데 시즌 첫골이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올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한국원정 6연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올시즌 정규리그 사할린전 3전전포협회 그래도 마지막 4번째 경기에선 이겼고 지난 시즌부터 이어졌던 사할린전 5연패도 끊었네요. 사할린 알렉세이 에레민이 이날 2골 팀의 2골 혼자서 넣었고요. 양팀의 이번 2연전 1승 1패 승점 3점씩 나눠가졌습니다. 올시즌 정규리그 상대전적은 3승 1패 승점 9점 사할린의 우세로 마무리가 됐던 프리블레이즈와 사할린의 2연전이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사할린에게 고춧가루를 한번 안겼네요. 틀렸습니다. 또 제가 틀렸고요. 저는 근데 토요일 경기를 봤을 때는 너무 사할린이 경기를 무난하게 잡아서 1월도 똑같은 경기 양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따라잡는 이런 그림이 블레이즈 입장에서 펼쳐졌고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 경기 이후에도 생각보다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4차전에 그대로 드러났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끈질기고 계속 압박하고 이런 프레이즈 블레이즈라 하면은 딱 생각나는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딱 보여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사할린이 옥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약점인데 이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좀 뭐랄까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거나 아니면 좋은 판단을 약간은 유보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결과가 사실 4차전에도 굉장히 초반부터 많이 나오면서 경기를 수월하게 쭉쭉 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2대1에서 고착 상황이 나오고 다카시 주니치가 선수같이 어떻게 보면 이 선수에게 골 먹힐 거라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선수에게 골이 먹히면서 또 게임이 틀어지고 이러면 또 이 복구를 잘 못하는 모습이 지금 사할린이 계속 이번 시즌에 사할린이 전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할린이 초상위권에 있지 못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블레이저년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왔다. 그리고 야마다 준야 선수가 결승골 이거는 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흐름을 딱 잡았을 때 블레이지 입장에서 조금 운도 좋았다라고 봐요. 그리고 봐요 저는. 그리고 블레이지가 어쨌든 홈 최종전에서 어쨌든 또 지는 모습은 좀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 좀 이런 투지 같은 것도 상당히 느끼는 결과였고 근데 블레이지 입장에서 이번 2연전에서 어쨌든 3점을 나눠 가졌지만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하키를 통해서 승리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압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붙은 인터뷰 경기 끝난 이후의 인터뷰 같은 부분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한국 원정을 오게 되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사실 전력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요. 그 결과는 순위표에서도 나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하지만 자신들의 하키를 통해서 반전의 기회를 사할린을 상대로 잡았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변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사실 그것만 소득으로 잡은 것만 해도 이번 블레이지 입장에서 두 경기에서는 충분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할린 입장에서 사실 6점을 무조건 따야 되는 이 두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참 예 두 번째 경기를 어떻게 보면은 시즌 중간에 보여줬던 참 안 좋은 그림으로 또 패하게 되면서 음 또 최상위권 이제 순위 상승의 발판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없애버린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프리블레이지가 정기리그 마지막 8경기 일정이 플레이오프 지금 가능권 안에 있는 상위팀 4팀 국내세팀하고 사할린 2연전씩 일정이 잡혀있었는데 일단 사할린에게 한 번 패배를 안겼고 사실 사할린에게 안길 거라고는 지난주에 여기 두 분 다 예상하지 않았었는데 국내 팀들이 좀 위험하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사할린에게 안기는 걸 보면서 플레이블레이지가 최근 승률이 5할이 넘어요. 국내 팀들 더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프리블레이지와 사할린의 2연전 박진영 피디님은 이 결과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오지보다 푸블리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지도 한국원정 4연전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홍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대명하고 한라는 오지보다는 푸블를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오지도 플레이오프 막차를 위해서 더 막차를 가할 테지만 전력상으로는 일단 제가 느꼈던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오지의 경기력을 봤을 때와 또 비디오를 통해서 푸블리의 경기력을 봤을 때에는 푸블이 좀 더 뭔가 달관한 모습 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승패를 떠나서 이제는 자기들만의 뭔가 즐기는 학기로 단계가 나아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다 내려놓고 하는 선수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뒤가 없어 이러면서 덤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푸블를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첫 상대가 하이원이니까 주말에 뭐 좀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아요. 프리블레이즈가 우리나라 와서 하이원 대명 한라순으로 상대를 하게 됩니다. 세 팀 중에 한 팀은 잡힌다. 이거를 계속 외주 말씀드리게 되네요. 하이원이 지면 우강 경쟁 타격을 입을 거고 대명 정기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인데 그래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이 푸블 경기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고 분기점이 여기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좀 재미있게 이 6연전을 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 세 팀은 누가 프리블레이즈에게 지지 않느냐 지지 않는 팀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발목 안 잡히고 고춧가루 피하고 그런 거죠. 그럴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월 15일 화요일에 우리나라 고향에서는 하이원과 대명 킬러우에일즈의 정기리그 6차전 마지막 경기가 있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모았던 경기였는데요. 1피리오드 초반에 이봉진 선수 선제골 대명이 앞서 나갔고요. 1피리오드 중반 하이원 세르게이토폴 선수 동점골로 1대1이 됐는데 그 후에 바로 직후에 36초 뒤에 대명 베니스 굴리아시 선수의 골 터지면서 대명이 다시 리드를 잡았고요. 이후에는 쭉 양팀 모두 무득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최종 스코어 2대1 대명이 한골차 리드를 지키고 승리를 2피리오드 슈팅수가 16대9 하이원이 많이 앞섰어요. 저는 2피리오드 주득권 있을 때 하이원이 동점에 만족하지 않고 역전까지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하이원이 이겼으려면 결국 오히려 굴리아시 선수에게 골을 내준 게 타이밍상으로 승부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명 알렉스 이바노프 선수가 37세이브 1실점 세이블이 94.78% 까지 더 올라갔습니다. 하이원 이봉진 선수가 선제골로 시즌 4호 골 기록했는데요. 올 시즌에 4골 중 3골을 고향 경기 하이원전에서 기록을 했어요. 지난 시즌에도 5골 중에 2골을 하이원전에서 넣었는데 최근에 하이원전에서 유독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이봉진 선수고 또 하나 특이점은 올 시즌 4골 중에서 3골이 팀의 첫 골이었다는 점 초반 주도권을 잡는 골을 많이 넣고 있어요. 10월 31일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16경기만에 나온 골이었습니다. 대명 이봉진 선수 인터뷰가 진행됐는데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쿨리아시 선수가 이 피로드 결승골 7경기 출장만에 아시아리그 데뷔골 결승골로 장식을 했고요.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도 이 결승골에 도움을 올리면서 시즌 20도움 현재 아시아리그 도움랭킹 1위입니다. 포인트 랭킹도 3위까지 올라왔어요. 1위와 2포인트 차 이게 스물스물 또 스위프트 선수가 포인트를 쌓더니 2관왕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최근 10경기 중에서 1경기 빼고 다 포인트를 올렸고요. 최근에는 또 도움을 많이 기록하네요. 최근 5경기에서 도움이 7개 페이스가 좋고요. 이미 지난 크레인지전에서 아시아리그 역대 3번째 개인통산 300도움을 달성했는데 최근에는 도움에서 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대명의 맨 멀리 정종현 선수가 함께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정종현 선수는 좀 부상이 이어졌던 것 같고 맨 멀리 선수도 부상인가요? 크레인지와의 원전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에 경기 도중에 발목 쪽인가요?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무장을 벗고 경기에서 이탈을 했는데요. 이게 약간 좀 더 길어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재활하고 하면 플레이오프 기간 쯤에서나 복귀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남은 남은 경기는 경기들은 뛸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맨멀리 선수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안전하게 가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무리해서 일단 뭐 플레이오프도 확정이 되었으니까 무리해서 경기를 더 뛰어서 플레이오프 때 또 이탈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선택보다는 좀 더 재활이나 완벽한 치료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플레이오프까지 더 멀리 바라보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맨멀리 선수의 시즌 첫 결장 경기였습니다. 연습기자님 적중했습니다. 대명의 우세 예상 적중하셨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종합선수권대 3피리오드 2피리오드 중후반 들어와서 대명의 확실히 류드친 선수라든지 스타라체프 선수에 대한 해법이 조금씩 찾아가는 모습이 나왔다 라는 부분이 어쨌든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류드친 선수가 이런 선수가 퍽을 잡으면 적극적으로 압박을 들어가주면서 원하는 플레이를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물론 뭐 브레이크 웨이 찬스를 뒤에는 한번 잡고 이랬지만 이런 부분은 마일름 선수가 정말 잘 빼주는 이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전반적으로 류드친 선수라든지 스타라체프 선수가 좀 원하는 경기를 할 수가 없는 느낌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바노프 선수도 참 큰 역할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승리의 제일 큰 역할은 이바노프 선수였다 라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점이 겹쳐서 이 피로드의 흐름이 넘어갔다면 저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참 이바노프 선수가 경기를 계속 지금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 멀리 선수가 결장을 하면서 포드 기피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잡아냈고 굴리어시 선수 같은 선수도 확실하게 강력한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대명은 여전히 좋은 팀이 됐다라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고 하이원 역시 그렇게 많이 밀린 경기는 아니다 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플레이오프 뒤에 만나고 이래도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이원의 그 기세를 대명이 잡았어요. 박혜진 피디님은 현장에서 모셨는데요. 지난주에 5.5 대 4.5이고 그 5.5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진짜 모를 뻔했어요. 계속 주도권의 추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경기였고 일부 팬분들께서는 굉장히 지루한 경기였다라고 또 감상을 남기시기도 하셨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끈적끈적 몰입감 높은 경기였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단순히 득점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그리고 찬스 장면에서 득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지난 강릉 결승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몰입감 높은 수준 높은 경기를 양 팀 모두 보여줬었고 양 팀 모두 후회 없는 승부 였지 않았을까 어디가 이기고 어디가 지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맨멀리의 공백이 크진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명이 어느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상황에서 맨멀리 선수가 빠져도 이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선수가 투입이 되고 그게 또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게 되면 큰 문제 없이 큰 공백을 느낄 수 없이 팀은 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날 맨멀리 선수의 자리에 이성진 선수가 올라갔고 이성진 선수가 이봉진 스시키 유타 이렇게 라인메이트가 형성이 돼서 호흡을 맞췄는데 전혀 공백을 느낄 수 없을 정도였고 골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정도 이제는 대명의 시스템은 안정화 단계구나 또 재확인할 수 있었고 3,4 라인에서의 라인 매치업이 좀 더 대명이 우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한가지 정정해 드려야 될 것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굴리아시 선수의 어시스트에는 스위프트는 퍽터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용준 선수가 프로로프에게 연결을 해줬고 프로로프가 이제 굴리아시에게 내준 거를 헌타이머 슬랩샷으로 굴리아시가 마무리를 지었었고요. 항상 뭐 이렇게 스위프트에는 가라가 맞네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바로바로 수정해주면 좋은데 그냥 넘어가는 게 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리그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준을 낮추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굴리아시 선수가 드디어 한 방 해줬는데 장기를 보여준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지금 아시아리그에 7경기째 뛰었고 슈팅을 총 22번의 유효수술 때렸어요. 돌이켜보면 더 많이 때린 것 같은데 22개 기록된 거 보면 꿀대로 간 건 별로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또 인상 깊게 남아있는 거는 슈팅 하나하나가 임팩트가 상당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파생되어 나오는 다양한 공격 루트와 옵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중에 드디어 하나가 터졌다라는 것 그래서 남은 경기들 그리고 플레이오프 가서도 이 옵션은 정말 쏠쏠하게 대명이 활용해 먹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파워플레이 때 특히 좌스위프트 브레파넷 뒤쪽에서 굴리아시 이렇게 삼각형의 슈팅에 난무할 수 있는 요소가 갖춰졌다는 게 시즌의 막판에 나타난 흥미로운 요소 였던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에 만약에 이 두 팀이 다시 만난다 하면 어느 시즌과 비교할 수 없는 또 굉장한 명경기들이 속출할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되고요 하이언도 부랴부랴 해서 플레이오프의 안정권으로 들어와서 더 좋은 경기력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대명 킬로웰즈가 최근 5승 1패 상승세 리그 선두 계속 질주를 하고 있고요 대명이 올 시즌 정규리그 원정 경기는 끝났습니다 홈 4연전만 남아있어요 하이언이 대명에게 잡혔고 4연승이 마감됐습니다 6위 오지글스와의 거리를 벌리진 못했고요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은 5승 1패 승점 15점 대명이 많이 앞선 채로 끝났습니다 대명이 지난 시즌에 하이언에게 좀 많이 잡혀서 결국 플레이오프에 못 가는 결과까지 이어졌었는데 올 시즌에는 하이언전의 무려 15점을 따면서 지금 이 15점이 선두에 올라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15점 빼면은 하이언보다도 아래에 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40점이나 양팀의 전력은 급상승에 상대전적은 이렇게 나오네요 최근 종합선수권 포함해서 최근 두 경기는 되게 접전이라서 승점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앞으로 다시 붙으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대명과 하이언의 맞대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1월 17일 목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17일 저녁에도 경기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이 17일 오후라는 점 17일 경기 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16일 수요일에 어제도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벅스와 사할린 2연전 중에 첫 번째 경기 양팀 올시즌 3차전이었는데 사할린이 선제골 놓고 앞서갔던 경기인데 아이스벅스가 2필요저 동점골 연장가서 사할린 비타리 자체필린 선수의 골든골이 나왔네요 스코어 2대1 사할린이 연장 승리를 거뒀습니다 슈팅수는 22대20이 같았고요 이날 데니스 코로바이프 선수가 나왔어요 12경기만에 출장이었는데요 21세이브 1실점 아이스벅스는 후쿠지 유타카가 서브골리로 라인업에는 복귀는 했는데 선발은 아니었고 류 쇼타로가 20세이브 2실점 기록했습니다 양팀이 지난 9월에 유즈노 사할린스크 2연전 때는 코로바이프 대 쇼타로였는데 고 구도가 다시 한번 나왔던 경기였고 사할린이 연장승 승점 2점 올렸고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16일 경기 사할린은 막심 유시코프 선수가 참 중요한 선수인데 지난번 프리블레이즈 전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로 한경기 출장정지 징계로 나오지 못했던 경기였는데요 연장승리 2점 챙겼네요 아이스벅스가 이날 승점 1점짜리 패배 5강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역시나 프리블레이즈처럼 희박해진 어려워진 결과였습니다 아 사할린이 지금 7,8위 팀을 만나는 연전 승점을 계속 까먹었네요 많이 까먹고 있네요 벌써 지금 4점이나 까먹었기 때문에 뭐 오늘 이기면 어쨌든 8점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원하는 결과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전력 차이를 생각을 하면은 박스랑 거의 비슷한 경기력을 보였다 라는 자체부터 이미 좀 뭐 사할린이 경기력이 온전치 않다라는 부분을 좀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아이스박스 입장에선 지금 아이스박스는 지금 보면은 연장을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3점으로 다 이겨야 되는데 이게 또 당연히 잘 안 되죠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조금 그나마 희망적인 요소라면은 류슈셔타로 선수가 올해는 좀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쨌든 백업벌리가 나온다 많은 경기를 나오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화력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좀 나은데 그래도 경기를 이기기에는 충분치 않은 화력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게 참 오래 벅스가 이게 너무 이렇게 파도타는 팀이 참 오랜만이거든요 이 정도로 파도타는 팀이 오랜만인데 많이 어렵게 된 게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라 하이원과 대면킬러웨일즈 경기를 보고 나서 하이원이 사할린 원정 3연전을 가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네 니코와 사할린 경기를 보고 나니 아니다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더 사할린이 그 정도로 두렵진 않은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니코 경기도 그랬고 그전에 풀불 경기도 그랬고 계속 삐그덕 걷는 모습 앞서 이현석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얼타는 모습을 많이 자주 노출을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상태면은 충분히 사할린 가서도 하이원이 해볼 수 있겠다 고향에서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었고요 니코는 이게 이제 풀불하고 차인 것 같아요 달간한 자와 달간하지 못한 자 네 그 차인 것 같고 요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꼴찌도 뒤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크레인즈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에 니코랑 3연전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즈가 좀 더 니코전에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국내 팀들이 더 승점을 벌어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아이스박스 프리블레이즈가 승점을 쌓으면은 또 상위권 팀들은 야호를 보를 텐데 희망사항도 섞여있고요 아이스박스가 사흘린 17일 저녁에 이제 4차전 예정돼 있고요 이번 2연전 끝나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아이스박스는 크레인즈와의 홈 3연전만을 남겨놓게 되고 사흘린은 아이스박스전 4차전까지 끝나면 일본 원정 4연전 끝나게 되는 거고 올 시즌 또 원정 경기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하이원과의 홈 3연전만이 남게 되는 사흘린입니다 아이스박스가 12월 31일자로 추가선수 3명이 등록이 됐어요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는데 수비수의 소마 슈토 역시 수비수의 왓따나베 아키데 그리고 공격수 네구치 케이타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등록됐습니다 지금 공격수 네구치 케이타 같은 경우에는 16일 경기 3차전에 출장을 했더라고요 와타나베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와타나베 선수가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이 3선수 이현숙 기자님 정보가 좀 있으세요 네 와타나베 선수와 대구치 선수는 토요대학교를 나온 선수들이고 그 다음에 와타나베 선수는 수비수 대구치 선수는 공격수입니다 근데 3명 다 그렇게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닌데 그래도 와타나베 선수는 180이 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벅스로 보시면 벅스 국내 선수들 수비수들이 상당히 사이드들이 그렇게 큰 선수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보강을 해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마슈터 선수는 메이지대학교 출신의 수비수입니다 이 선수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인데 오른손잡이 수비수네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벅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대학생 선수들을 아름아름 좀 영입을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벅스가 그렇게 이제 음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은 구단이기 때문에 좀 대학에서 좋은 선수들을 빨리빨리 영입을 해서 좀 키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어 예 뭐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19 20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 다음 시즌에서 총 대학 출신 계약자가 대학에 8명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 3명이 니코가 데려갔다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가설 뒷뼈침하기에는 충분한 예 어 어떻게 보면 어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크레인즈는 해체하지만 그 자금적으로 더 어려워 보였던 아이스벅스는 오히려 이렇게 또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고 또 미래를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직을 쏘아냥할라도 2연전이 진행됐는데요 16일 수요일에 양팀의 올시즌 1차전 첫 대결이었죠 경기가 좀 밀렸습니다 한라가 1피러드 박우상 선수 선제골 2피러드 김기성 선수 파워플레이 골 3피러자 다시 김상욱 선수 파워플레이 골 여기에 김원중 니콜라이 램트코프 선수까지 골이 터지면서 5대0으로 달아나면서 완전히 승기를 잡았고 오직을스가 마지막에 한골만을 했네요 최종 스코어 5대1 한라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슈팅수가 47대35 한라가 앞섰고 메달트니 34세이브 1실점 이날은 황현호 선수 대신에 전종훈 선수가 올시즌 아시아리그에서는 처음으로 라인업에 또 올라왔네요 오직을스 나리사와 요타가 42세이브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한라 김원중 선수가 6경기만에 부상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복귀전에서 바로 득점 시즌 4호 골 기록했고요 니콜라이 램트코프 선수가 3피러드 추가 골 4경기 출장만에 드디어 아시아리그 데뷔 골 신고했고 1골 1도 몰렸습니다 한라의 에릭 리건이 도움 3개 빌토마스와 김상욱 선수도 2포인트씩 올린 날이었고요 이날 김원중 선수가 복귀하면서 공격라인 1,2라인이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1라인에 신상욱 김기성 빌토마스 2라인 램트코프 김상욱 김원중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 무득점 이 득점력 부진을 완전히 털어내는 5득점 경기가 나왔어요 파워플레이 2골 제외해도 바뀐 1,2라인에서 추가 2골이 더 나왔다는 점 김원중 선수 복귀 효과를 첫 게임부터 아주 톡톡히 누린 한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라가 3점 추가하면서 크레인지 4위로 밀어내고 3위로 한 단계 올라갔던 결과였고요 이글스는 하이온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네요 한라 걱정하는 게 아니다 일주일 더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17일 경기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일본원중 첫 경기 아주 성공적으로 마친 안양할라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지가 좀 기책을 썼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3라인에 오바라 타카시 쿠지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첫 골이 3라인에서 나왔죠 안양할라가 여기에서부터 실패가 딱 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경기가 풀리지 않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한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오지를 굉장히 수월하게 잡았다라는 부분도 하나가 있지만 김기성 김상욱 선수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큰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김기성 김상욱 선수를 묶었을 때 좋은 화해력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두 선수가 어쨌든 자연적인 센터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둘 중에 한 명 윙어로 쓰는 것 자체는 사실 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작용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나누는 선택을 했는데 이 라인이 전반적으로 다 터져버렸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민호 선수의 공백으로 인해서 득점에서 믿을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할라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나왔던 경기이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상대는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오지글스였단 말이에요 오지글스 상대로 슈팅도 47개나 때려냈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조민호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빌통화 선수로 다시 묶는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김지성 김상호 선수는 묶는 선택을 할 것인가 또 이러기엔 좀 아까울 수가 있거든요 나눴을 때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인다면 팀 입장에서는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딜말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 것은 할라 코칭 스태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지 같은 경우에는 할라를 무조건 잡아야 되고 할라가 최근에 또 약간 좀 부진한 모습 좀 득점해서 풀어내지 못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 그 꼴리적인 부분에서의 차이 나리사와 선수는 역시 장기적으로 해답이 될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증명된 된 된 데다가 기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책 그 전술 전략 통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사실 경기를 할라 같은 상대는 잡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지 이글스 입장에서는 승점이 참 고픈 상황에서 안타까운 패배를 당했다 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오지는 품을 보다 못해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는 한 주 더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다섯 골이 그런 희망의 신호탄 일까라는 거는 오늘 저녁에 있는 경기까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기복에 의한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던 김기성 김상욱 형제의 그런 기복 이 있는 포인트 생산 능력이 이 날이 좋은 날이어서 이렇게 터진 건지 아니면은 나눠놔서 이렇게 라인을 분산해 효과가 나타난 건지는 예 남은 경기들을 더 봐야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기성 김상욱을 나눠서 나온 효과보다는 램투거프와 빌토마스를 나눠 놓은 게 더 비중이 커 보였었거든요 네 오히려 그 부분에서 좀 더 포커싱이 좋은 효과로 나타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요 그리고 김원중 효과 네 팀 내에서 김원중이 왔으니까 이런 라인 변화가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네 그러니까 선택지가 더 생기게 된 거고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가운데에 저는 이제 빌토마스와 램투거프를 나누는 선택이 먼저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조미노 선수가 복귀를 해도 당장에 빌토마스가 묻고 하고 라인을 꾸리기에는 뭔가 시간적으로 좀 넉넉치 않은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좀 부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다 나았어 바로 재활 바로 복귀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조미노 선수가 복귀하게 되면 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니까 예 그때 가서는 이제 힘들어했던 3,4라인까지 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한 주 더 보는 건 좋으나 단순히 이날 경기 결과만으로 예 반전이 일어났어 아니면 다시 이게 원래 아니야 래야라고 판단 내리기보다는 예 오늘 경기 포함해서 남은 일본전 세 경기를 더 지켜보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주를 다 보고 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되나 걱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을 판단을 예 다음 주쯤에 하는 걸로 예 다음 또 크레인즈와의 두 경기도 있고요 예 그거 다 지나서 홈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홈 경기를 지켜볼지 아닐지 예 그때 가서 예 그때 가서 또 저희가 방송하게 될 테니까 예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일단 한라가 오지 이글스와 네 경기가 남아있잖아요 첫 경기가 너무 잘 풀렸고 만약에 오늘 17일 경기마저 잘 풀린다면 또 추가적으로 지금 홈에서 두 게임이 더 이글스전이 남아있다 보니까 한라로서는 더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또 말씀 주신 대로 이글스가 최근에 되게 안 좋고 성태를 보아하니 예 한라는 웃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음 이 경기 안양 한라가 승리를 거두고 이글스가 졌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대명 킬러 웨일즈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기쁜 반 우려반이 아니었을까 일단은 한라가 이겼다는 거는 우승 경쟁의 그 경쟁팀이 또 치고 올라온다는 점 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안도할 수 있는 거는 오지 이글스가 지면서 대명이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먼저 5강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했습니다 오지 이글스가 남은 경기 다 이겨도 지금 하위권세 팀이 대명을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명 킬러 웨일즈가 팀 창단 후에 3시즌 만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리그 홈페이지에 공지도 떴더라고요 네 진출 확정되면 하나씩 띄우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하위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좋아졌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글스가 졌으니까 그렇죠 경기수가 하나 이제 한 경기를 더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위원이 근데 경기수가 동일하게 맞춰지면서 승점 6점 차이가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그 사할린과 아이스박스전 사할린이 1점을 까먹으면서 2점만 추가하게 되면서 지금 남은 경기에서 사할린과 하위원이 3연전이 잡혀있어요 어쨌든 그 두 팀이 승점이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어 그 3연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두 팀 모두 대명을 앞서는 상황은 또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대명 킬러 웰즈는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과 더불어서 최소 4위가 확보됐습니다 어 그 이상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음 이 시점에서 박김찬 피디님이 그 케빈 콘스탄틴 감독에게 영상 메시지를 띄우셨죠 네 밤사이에 보냈고요 저도 봤습니다 혹시 잊어버릴까봐 네 선곡도 되게 고민 끝에 예 두 유리 멤버 하면서 예 했는데 반응은 석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별로 잘 못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감독님 확인하셨다고 하고요 반응 영상 또 대명 쪽에서 준비해서 올리신다고 하니까 음 그거 기다리고 있고요 네 저희 160회에 케빈 콘스탄틴 감독 출연해서 네 공약을 공약을 했었어요 네 올 시즌에 대명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 시즌 끝나고 팬들이 어 자신의 머리를 밀게 하겠다 깎게 하겠다 네 저희가 뭐 쉐입 마이 헤드 저희가 뭐 팟캐스트 하면서 미리 대본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날도 요거는 거의 반강제로 김태범 환사 애드립에 의해서 그냥 한번 던져본 건데 덥석 받으셨는데 저는 뭐 우승하면 뭐 하겠다 이런 거를 기대하고 던진 거였는데 저희가 선택지를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플레이오프로 선택하셨더라고요 플레이오프인데 그것도 머리를 깎겠다고 하시니까 예 좀 놀라웠는데 저희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악수 하나 했는데 또 예 면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예 어 그 옆에 이제 부스터 코치는 종합선수권 우승하면 자기가 강남스타에서 춤을 추겠다 그 비디오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종합선수권 물건 나갔으니까 안되겠죠 준우승으로 끝나는 바람에 그래서 나중에 정규리그 우승하게 되면 그걸로 통치자 하려고요 아 부스터 코치는요 네 그렇게 해서 예 뭐 이렇게 선글라스 씌우고 정장 입히고 나비 덱타입 해가지고 뭐 시즌 마지막 경기 정규리그 만약에 우승 확정하게 되고 이러면은 그때가 한번 빙판에서 추게 만들면은 그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여러가지로 예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한번 던져볼까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머리부터 깎는걸로 하하하하하하 일단 시즌 마치고 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놨으니까 예 뭐 정규 시즌 마치고든 플레이오프 마치고든 일단 뭐 시즌 마치면은 날 한번 잡아가지고 또 팬분들이 깎아주셔야 돼요 예 팬분들이 오셔서 깎아달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예 계속 지금 밀어붙이는데요 하하하하 아니 뭐 본인이 매트메르니까 본인이 지키겠죠 아직 뭐 답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우승하고 머리 깎은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오히려 또 기분 좋게 깎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렇게 된다면 보통 이제 시즌 마치고 나서 이제 팬분들이 빙판위에 다 올라와서 사진도 찍고 뭐 사인도 받고 하잖아요 예 바리깡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밀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세리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팬분들도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이벤트이니까 이런게 좀 많아져야죠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아 아 근데 그 이벤트가 너무 세긴 센데 제 머리 깎는 거 아니니까요 스스로 스스로 너무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는 그때 공약을 거시는 바람에 아 저는 아 너무 플레이오프 진출은 너무 좀 약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아 이 플레이오프 진출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우승 후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공약 내셨길래 저는 북미권 사람들은 다 이렇게 후란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네 일단은 콘스탄틴 감독의 답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자 오지글스와 안양할라 오늘 저녁에 또 역시 경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2월 2일에는 안양 2연전 또 오지글스와 안양할라 2연전이 잡혀있고요 오지글스가 막판 흐름이 안 좋으면서 지금 남은 경기가 만약에 잘 안되서 6위 7위 8위 이렇게 되게 되면 역대 팀 정기리그 최저순위 6위 이하가 돼요 팀으로서도 불명의 기록이 지금 눈앞에 와있는 위기 상황이고요 자 오지글스 대한민국 원정 4연전 대명과 한라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음 한라가 지금 그래도 남은 경기수가 많기 때문에 순위는 1,1위가 아니지만 자력으로 정기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팀입니다 어디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요 안양할라 김기성 선수가 통산 300경기 출장 17경기 출장한다면 300경기 출장 달성이 됩니다 그 점 또 기록 달성이 있습니다 안양할라가 오지글스 2연전 마치고 나면 쿠시로로 넘어가서 19일 20일 토요일 일요일에 크레인지와의 2연전을 갖게 되는데요 10월에 안양 2연전에서는 1승 1슈다웃 승점 5점을 챙겼던 한라였습니다 양팀의 정기리그 마지막 대결이 되겠고 크레인즈가 만약에 플레이오프에서 한라와 만나지 않게 된다면 이번이 또 양팀 마지막 대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크레인즈로서는 올시즌 정기리그 마지막 홈경기 일정이구요 또 해체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시아리그 정기리그 마지막 홈경기가 됐네요 한라는 이번 2연전 끝나면 정기리그 원전경기 모두 다 마치게 되고 홈 4연전만 남게 됩니다 크레인즈와 한라 상위권 순위경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2연전 일 것 같은데 현재 크레인즈 상황을 보면 최근 5경기 모두 쿠시로 홈경기였는데 1승 4패 부진합니다 한라도 최근 좀 부진했는데 일단 오직을 쓰전 결과가 좀 이번 2연전에도 분위기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구요 한라 이상이면 대명을 끌어내리고 리그 선두를 또다시 탈환할 수 있는 한라의 입장입니다 박진규 선수가 일본 떠나기 전에 통산 97경기였는데 아마도 크레인즈 시리즈에서 통산 100경기 출장 달성이 예상되네요 크레인즈와 한라의 2연전 양 팀 모두에게 중요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한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크레인즈가 마지막 경기 뭐 마지막 홈경기고 여러가지 좀 감정적으로 걸린게 많은 경기긴 하지만 최근에 경기력 이나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때는 한라가 지금 오직전 1차전만 봐도 좀 많이 득점력에서 풀리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대로 살리고 그리고 올해 크레인즈랑 했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라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못해도 이 원정에서도 한 4점 정도는 딸 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 4점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1승 1패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4점이 될 수 있는거고 뭐 연장 2승이 될 수도 있는거고 이런 부분인데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한라의 좀 더 우세 가 될 것 같고 이 어쩌면 오늘 결과에 따라서 예 일과 바뀔 가능성도 존재하는 자체는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5.5 대 4.5 또 네 일단 크레인즈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담긴 경기라서 마지막 홈 시리즈 네 쿠시로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고요 그리고 대면과 크레인즈 그때 2연전 내용을 봤을 때에는 크레인즈가 뭐 두 번째 경기는 점수를 크게 내주긴 했습니다마는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리고 크레인즈가 또 안양에서 게임도 한 점차 였었고요 한두 점차였죠 그래서 뭐 크게 막 격차가 벌어지는 내용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두 점차 차이로 이제 또 흘러가게 될 텐데 그 한두 점차의 리드를 잡는 거는 크레인즈가 될지 안양할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5.5 대 4.5 고요 누가 5.5인지도 모르겠고 네 또 슛아웃 가서 또 4명 연속 넣고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안양할라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위기 두려운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1월 19일 20일 주말에 우리나라 고향에서 하이원과 도우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이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이제 한국원정 오는 건데요 10월에 하치노의 2연전에서는 하이원이 3대0 3대1 두 번 다 정규승을 거뒀어요 당시에 하이원이 프리블레이즈를 9년 만에 8연패에 빠뜨렸던 10월 하치노의 2연전이었고요 하이원 올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홈시리즈입니다 프리블레이즈 대한민국 6연전 자 어느 팀에게 고춧가루를 부릴 것인가 하이원이 상대가 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이원인 지금 대명전 패배 4연승은 끊긴 상황이고 프리블레이즈가 최근 5경기 3승 2패로 나쁘지 않아요 토요일 경기 한 한가지 변수는 프리블레이즈의 로건 스티븐스 선수가 사할린전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로 출장 정지 한 경기 못 나오게 됐습니다 3차전 결장한다는 점이 있고 지금 5위 하이원 8위 프리블레이즈 2연전 이 결과에 따라서 하이원이 5강 굳히느냐 아니면 프리블레이즈 포함해서 하이원 팀들에게 기회가 열리느냐 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2연전이 됐습니다 전방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이즈 입장에서 참 상황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로건 스티븐스 선수가 지금 한국 3강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순위에 있는 게 하이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이원전은 무조건 잡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블레이즈 내부에서는 당연히 포기를 안 했겠죠 월롬 상황이 분명한 단술적으로는 5강이 갈 수는 있어야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원이 어떻게 보면 한국 원정의 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경기가 참 중요한데 거기에서 셧다운 디펜스맨인 로건 스티븐슨 선수가 빠진다는 게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류루친 스타르철프라는 막가한 일라인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약점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꼭 잡아야 되는 블레이즈 입장에서 더더욱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없고요 하이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첫 경기는 좀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스티븐슨 선수가 빠지면 세인트 피에르 선수는 아주 그렇게 셧다운 디펜스맨 같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하이원이 두 개의 라인이 확실하게 가동이 잘 되면서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블레이즈가 풀 전력으로 다시 복귀가 되고 그리고 사할린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굉장히 뭐 아주 쉽게 하이원이 이길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하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전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조금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괜찮은 부분이지만 물론 뭐 토바지 두바스는 훨씬 더 좋은 골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하이원의 우세 왜냐하면 첫 경기가 또 유려하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당연히 다나카고나 시시카노프 선수가 구축을 하는 1라인이 상당히 강력한 편이기 때문에 2라인에서 하이원이 이득을 두 번째 경기에서 또 챙길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하이원이 뭐 5점 정도는 충분하게 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경기 2라인이 좀 침묵을 하게 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의외로 고전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블레이즈를 상대로요 그래도 전반적인 그림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이원이 위닉 시리즈를 가져가지 않을까 못해도 한 5점 정도는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이원의 5점이면 하이원으로서는 5강 플레이오프에 굉장히 유리해지는 입장인데 2연전은 프리블레이즈도 당사자니까 중요하고 오지글스나 아이스벅스도 그들이 5강 가기 위해서는 프리블레이즈의 선전이 좀 필요한지 발목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박규철 피디님은 어떻게 보셔요? 푸블이 세 팀 중에 발목을 잡는다 한 팀은 잡는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하이원은 아닐 것 같고요 가장 1순위는 대명 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안양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제일 위험한 팀은 할라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대명이고요 하이원은 푸블를 공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로그아웃 스티븐슨이 첫 경기에서 못 나오니까 오히려 득점은 많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심하겠죠 푸블이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달관한 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달관해서 경기가 잘 풀려서 어 이거 좀 잘되네 해서 덤비면은 더 크게 당하거든요 네 그게 두 번째 경기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두 번째 경기에서는 다 득점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되고요 음 어찌 됐든 하이원은 홈에서 승점 많이 쌓고 4인으로 넘어가야 예 안전하게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희망과 함께 예상도 해보겠습니다 네 프리블레이즈가 고향 2연전 끝나면 인천으로 넘어갑니다 1월 22일 1월 23일 화요일 수요일이고요 대명 킬러웰즈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인데요 지난 10월 말에 코리야마 2연전에서는 대명이 역시 이정규승 그때 대명이 프리블레이즈를 팀 역대 최단패 신기록 9연패 10연패까지 빠뜨렸던 경기였습니다 또 그때 프리블레이즈는 하시모토 미치오 꼴리가 나오는 또 아주 보기 드문 올 시즌 유일한 선발 출장을 볼 수가 있었고요 대명 최근 5승 1패 상승세에 있고요 대명이 이번 2연전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으면 4강 플레이오프 직행 확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위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명으로서는 기회가 되는 2연전이고요 프리블레이즈는 또 하이온과 2연전 어떻게 하고 넘어오느냐 이게 또 중요하고 대명 이용준 선수 300경기 출장 그리고 브레파넴 선수 200경기 출장에 각각 1경기씩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 300경기 200경기 달성 예상이 됩니다 대명과 프리블레이즈 2연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리아마때랑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블레이즈가 많이 비슷한 경기지만 결과적으로 웨즈가 좀 더 우세한 그런 경과가 나올 것 같고 두 번째 행기는 좀 아무래도 그 느낌으로의 원사이드한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두 팀은 뭐 항상 예측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비슷한 스타일이라면 선수진이 센 팀이 이긴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두 팀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북미 학기의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고노스탄 팀 감독과 그리고 크리스 와카바이시 감독 상당히 북미스러운 학기를 구사하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전술이라든지요 전방적인 압박으로 풀어가는 그림이라든지 좀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흐름 경기를 가져가는 부분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선수진이 좋은 쪽이 이긴다라는 게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웨이즈가 블레이즈에 비해서 사실 밀리는 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격 수비 골탠디 다 사실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변이라는 결과를 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명 선수들이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좀 여유를 잡았을 때라든지 경기 공백이 좀 컸을 때 그 이후에 좀 복구를 풀어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온다면은 또 알 수 없게 펼쳐질 가능성은 있으나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좀 당연히 웨이즈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프리블레이즈가 최근 좋지만 그래도 대명에게는 역부족일 것이다 라는 예상이셨고요 네 저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대명이 여러 가지로 앞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기억에 계속 한쪽 구석에 박혀있는 게 지난 시즌에도 이와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치노의 원정을 갔을 때 네 니코까지 해서 4승 다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 경기는 정말 제대로 잡아냈고 두 번째 경기도 쉽게 잡겠거니 했는데 제대로 한 번 물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누가 못해서 진 게 아니라 프리블레이즈가 너무 전 경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보완해서 나왔던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고 깊숙하게 박혀있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크리스 감독이 그랬거든요 니네 세 번 이기고 우리도 한 번은 이겨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계속 굉장히 뇌리에 많이 남아있어서 한 번 물리면 대명이 한 번 이렇게 또 물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억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고요 여러 가지 스탯이나 아니면 전략적인 전략적인 부분에서 대명이 크게 앞서고 있고 그리고 경기 공백도 없잖아요 또 일주일 만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 대명 선수들이다 보니까 몰입도도 충분히 있는 상황 이라서 충분히 대명 입장에서는 6점을 노릴 수 있는 상황임은 맞으나 한 번 물릴 수 있는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약간의 불안감은 있는 간질간질한 게 있더라고요 1월 22일 23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 경기고요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치러지는 2연전 온던스포츠 생중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저와 이현섭 해설위원이 등판을 예정하고 있고 워낙 또 크리스 와카바야시 감독과도 친분이 있고 프리블레이즈 팀은 또 잘 아시는 통인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도 이어질 거고요 일본 원정 사연전 갔던 대명 이야기 또 하연과 한라의 정규리그 6차전 하연과 대명의 정규리그 6차전 중심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시아리그아이스하키 al하키.kr 한글 인터넷 홈페이지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더 넷 181회였습니다 저희 다음 녹음은 24일 목요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82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현섭 기자 박김찬 pd였고요 저는 김태범 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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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